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괴속에 넣고 채를 괴에 꿰고 속제서를 괴에 위에 두고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괴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의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의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재단을 두고 번재와 소재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적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조하신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농축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두신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에 허락하신 은혜가 특별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약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1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것처럼 32장부터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으로 34장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로 세우는 시간들이 있어 왔지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35장으로부터 오늘 4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고 성막을 세우시는 은혜를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있음을 보게 돼요.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하여야 할 일들을 정확히 해내라.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16절로 33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34절로 38절 끝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 저는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마음에 품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성막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잡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눌리고 상처가 되고 불안이 임하고 그리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죠?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과의 동행하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레굽기 40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아침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신앙이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실제함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레굽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적의 출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추레굽시키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또 얼마나 대단한가요?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매출하기를 공급하시는 은혜는 지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추레굽기 40장에 이르러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는 제 마음에 첫 번째로 붙잡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먼저 주목하여 읽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추레굽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홍해 앞에만 서도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조금만 익숙해져도 조금만 또한 불편해져도 때로는 너무나도 그 길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재를 만들고 하나님과 그리고 금송아재를 겸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지요? 안식을 기억하고 지키고 절기는 지키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보다 습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그것이 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추레굽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십계명과 정반대된 삶이 우리 인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을 읽어가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나요? 아휴 이스라엘 참 형편없네 이스라엘 참 바로보다 뭐 대단한 거 나은 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일을 깨닫기를 원하시던 것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가 아니더냐 광야에 먼지바람이 있는 곳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기보다도 너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너의 먹기 좋아하는 것 너의 손에 잡기 좋아하는 것을 붙잡는 금송아지와 나를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냐 주님은 오늘도 추레굽기 4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도전하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을 주목하던 시선에서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추레굽기 시작하였던 1장으로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먼저 구원할 은혜를 계획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들을 건져내셨으며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의 생명길 되십니다. 새롭고 산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길이오 질리오 생명 되십니다. 왜 그렇지요? 광야와 같은 산은 우리를 진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오.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주 예수님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 성막에 관한 말씀이 무려 13장이 있는 것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이나 되는데 13장이나 되는 시간을 하나님은 성막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속죄죄물과 보배로운 피 없이는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붙잡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게 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자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보배로운 피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고 그래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임지하시면서 광야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세세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회하는 자들아 이제는 배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의지하여 내게 나아오라.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 만나자. 그뿐 아니라 평생에 이르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함께하는 나와 통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깨어나야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야 우리 삶의 상처도 이기고 불안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위기의 순간을 생각하면 늘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것도 위기의 순간이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순간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위기의 순간 생각하면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생각하잖아요. 군생활하면서 만났던 사고와 연이은 수술로 인하여 완전히 심신이 피폐해졌던 그날이었습니다. 최후방 부대에 후송되어지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확신하게 되었던 순간에 제 마음에 찾아왔던 것은 완전히 칠흑같은 밤과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와 같은 절망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무엇도 해결해줄 수 없는 바로 그때 한 가지 탈출구가 보이는데 죽는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장실만 가도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바에 저기에 줄을 걸면 좋겠다. 그것이 나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겠다. 정말 이상하지만 죽는 것이 살길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주가 지날 때 주일 예배가 있는 날도 저는 예배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더라고요. 기도해도 도와주시지도 않고 살아계신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데 말이에요. 병원에 누워있는 그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틀을 바라보는데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그곳에서 이상하게 주의 십자가를 그날 따라 보게 하신 것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어. 십자가의 보열로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십자가의 길로 함께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 그것을 믿는 순간 병원에 누워있고 여전히 몸은 연약했어도 주님은 사는 은혜를 진히 허락해 주셨어.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부대의 원대로 복귀한 그날 여러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부대를 떠났는데 선임도 누군지도 모르고 후임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군생 안을 긴 게 남아있고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날이 열려있었던 거죠. 부대장이 재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자 영내를 혼자 걸어다니라. 그것도 참 독특한 은혜죠. 영내를 걸어다니면서 재활하라 하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제 눈을 들고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양쪽 가로수가 있는 전신주의 모양이 꼭 십자가 같더라고요. 아마 십자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눈을 여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날이 제 삶의 정말 결정적인 회심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세상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분명한 사랑이 여기 있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의 문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은혜로부터 분명히 시작되어진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는 눈을 정말 활짝 열어주셔서 그것이 사는 길임을 믿사하오니 은혜를 믿는 깨닫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절로 15절 말씀까지 꼭 지어야 할 성막의 목록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하여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한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위하여서는 관유를 부어 바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별하게 구워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관유를 부을 때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에게도 그 일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후로부터 제사장, 예언자, 왕들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름 자체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은혜의 문이 열려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론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훗날 어떻게 되나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잘못된 불을 분양함으로 불에 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줬던 사울 왕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짐을 못하고 경거망동할 때 결국 죽음에 치닫는 길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붙들어도 깨달아지는 것이 형식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깨닫는 상태 속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진실한 기름 부음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부착해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기름 부음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영영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리라 하신 말씀 속에 나답과 아비후는 재하여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시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깨닫기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장 10.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절망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출애국기 40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름보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름보험을 받고 진실함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34절부터 38절까지 성막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기에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34절로 38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냐 했으며 낮에는 여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욱 선명한 은혜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도 우리의 절망의 자리 광야의 어두운 순간을 주목할 것이 아니여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볼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기도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훗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가 왕궁도 세우고 성전도 세워요. 그리고 성막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세웁니다. 잘 정돈된 그 자리에서 관유도 부었을 것이고 보배로운 피를 흘렸을 것이고 하나님 임지하시는 지성소로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세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깨닫는 눈은 가려워지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았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래서 망하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길이 무엇이 될까요? 오늘도 여전히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여소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그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에 깊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국기 40장이 끝이 아니야 레위기 1장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 더 깊은 은혜로 오늘보다 내일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합심하여 두 번을 나누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9절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관율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기라.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어서 그래서 사안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깨닫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진정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눈을 정말 활짝 열어주소서 진정 은혜를 깨닫는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은 은혜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은혜를 깨닫는 것에 있사음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진정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사람과 사안을 대할 때 이전의 사람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분시키시는 기름을 부으소서 출애국기 40장에서 보았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실제 가족이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아침 우리를 흔드소서 깨우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38절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낮에는 여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는 여전히 광야 길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을 주님이 성소 삼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날마다 함께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을 이제는 정말 활짝 열어주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깊은 동행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을 넘는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성막에 함께하셨던 주의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을 대할 때나 사안을 대할 때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출애국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바 오직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일이 시작되게 하소서 이루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서